예, HL만도 6만원의 10%입니다. 아, HL만도 6만원의 10%요? 예. 예, 이거 매수하신지는 조금 되신 것 같은데요? 2년 넘었어요. 2년 넘으셨고요? 알겠습니다. 아, HL만도, 사실 뭐 현대차 기아부터 해서 고점 찍고 나서 그 뒤로 같이 부품주도까지 많이 좀 밀려왔는데 아, 만도 현재는 4만6천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많이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, 그럼 시청자님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? 어, 더 추가 매수 좀 해야 돼요. 네,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볼까요? 예. 알겠습니다. 자, 잠시만 기다려주시죠. 네. 자, 김민준 전문가님,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HL만도 사실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. 지금 정도면 추가 매수 타이밍 괜찮습니까? 지금은 타이밍이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추가 매수를 안 하게 되면 높지 않거든요.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이제 어렵게 되셨는데 작년에 다 상태가 안 좋았어요. 작년에 뭐 나는 좋았다. 2차전지를 좀 공략하셔서 끌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결과물이 좀 나왔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, 봉쇄령, 또 뭐 워낙 안 좋았지 않습니까? 자이언트 스텝. 이 노이즈가 다들 남아 계세요. 나는 포턴의 이 노이즈가 아예 없다. 저는 제 주관적인 판단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. 만도 같은 경우도 6만원에 사셨으면 2년 넘었다. 신축년에 사신 것 같거든요. 자율주행 바람이 불었을 때. 그러면 만도에 우리가 모멘텀이나 밸류, 실적, 수급 이런 이야기보다는 실적은 당장 1분기는 안 좋습니다. 주가가 그래서 많이 밀린 거고. 단지 중국의 로컬 기업, 글로벌 고객사, 테슬라, 기아, 현대뿐만이 아니고요. 만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좋아집니다. 그럴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해제가 좀 되면서요. 자동차 판매량이 전기차의 사전 예약뿐만이 아니고 내연기관차가 더 늘었어요. 그래서 만도도 부품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 쪽인데 가장 우선순위, 뭐를 좀 둬야 될 거냐, 만도를 바라볼 때 자율주행에 대한 수급과 매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율주행이 좀 쉬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모멘텀 단계였는데 2021년 1월 달에 지금은 이제 재평가 단계인데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시점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유수호에 나왔던 우리 이재용 회장과 엘론 머스크의 어떤 만남.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 칩이겠죠.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더 이슈화가 됐을 때 시작점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진입가격이 6만 원이지 않습니까? 좀 높으세요. 그러면 결국은 좀 물을 타서 이 주가를 조금 단가를 낮춰야지만 내가 기간 보유를 좀 하더라도 기대 승률이 높아질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도저히 물을 못 타겠다. 그러면 보위만 했을 때는 본전 정도에서 탈출 내지는 한 5% 정도 기대 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시간 투자를 오래 하더라도. 그래서 힘들더라도 요즘은 내가 좀 확신이 있고 이 종목이 좀 단가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기대 승률이 높아질 거다.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허리띠를 졸라 메서라도 주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. 힘들죠. 당연히 힘듭니다. 주식시장에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5% 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주식시장은 늘 다수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. 소수가 이끌어가는 시장인데 다르게 행동해야 되죠. 우리 시선자님도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. 섹터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후진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. 자율주행이 주도주에 편제되지는 않는데 자동차가 시작이 됐을 때 낙수 효과의 부분에 관해서 저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자율주행까지는 분명히 미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지 짧은 시간에는 안 되실 것 같아요. 하반기 넘어가고 내년까지 좀 바라보는 이런 기간 투자,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. 추가 매수는 만도를 생각했을 때 5%에서 10%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20% 넘어가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. 아직까지는 주도주 안에서도 좀 사이드 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중은 좀 지켜주시고 10%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단가가 5만 3천 원까지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시선장님 보유하신 6만 원까지만 가도 15% 수익이 되죠. 그래서 저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 투자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고요. 추가 매수 의견 10%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하겠습니다. 4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도 손절을 안 했는데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우리 시청자님의 투심을 또 마음을 어제로 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냥 보유하시되 추가 매수 의견과 목표가만 제시하겠습니다.